자 눈앞에 서브케어가 갑자기 뚝 떨어진... 뚝 떨어졌으니까 들어가볼게요 아버지의 선택 북쪽 멀리 사고에서조차 몽골군이 우리 백성을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 이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여기가 사고라는 지역인가봐? 여기는 킨인데? 여기가 사고인데? 뭐지? 일단 가볼게요 카제 가자 금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해주나? 너 썩케가지? 안내 안해도 될거같은데 뭐야 어디가노? 아니네 썩케 많네 얘 무슨일이니? 몽골군이 아들 죽였나? 몽골군이 아들 죽였나? 여기 뭐지? 몽골군이 내 아들에게 아들 죽였다 아이고야 내가 선택한다고 내가 선택한다고 어떤 아들 죽였어? 어... 죄송합니다 다른 아들과 어떤 아들과가? 그를 데려왔어 난 당연히 츄타의 의견이었어 그들의 소재를 죽였나? 아직도 살아있어 어디에서나? 그로로? 문을 잃어버렸어 강 지나갔겠네 아 강이네 다리 지나갔겠네 어? 뭐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가?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보이고 어디까지 가셨어? 몽골군 너느냐? 말해봐 애 아빠한테 왜 그랬어 아니 야 그때 왜 그때 왜 내 말이 앞을 지나가냐 내 말이 왜 하필 거길 지나가냐 아 얘네 아니구나 애만놈 들어주겠네 어쨌든 몽골놈들 다 나쁜놈들이니까 아무도 어디서 가고있어? 나 알지 말아 제가 그 도로를 걸었고 그는 그 근처의 부산에 도착했었고 그들이 도착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라 도로를 다가고 그럼 또는 숨지 마 가자 그럼 나중에 처리해줄게 어딘데? 멀구만 겁나 멀구만 일단 여전히 몽골군 추적하기 어! 여기다! 이대 딱 빼 아.. 얘 짜증나는데 아 아 야 회이크를 몇 번을 쓰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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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아 성인이네 둘 다 애들이 아니었네 아름다운 내가 살려줄게 4생동안 살아있어도 저 가족은 와우 형 입장에선 아빠가 그때 날 고르지 않았어 이럴거고 아빠 입장에서는 형 볼때마다 첫째 아들 볼때마다 신경쓸일거고 뭐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말을 하겠지만 아버지한테 가서는 아버지한테 가서는 첫째 아들도 죽었다고 해야되네 아버지 자살 할거 같은데 나중에 아 아 아 뭐야 몽몽이 아직도 있어? 아 강철을 9개나 주네 많이도 줬나 이거 은신호부 빼야겠어요 바꿔야겠어 다시 일단 이게 너무 달달해 나한테 회복량 차이가 심하네 추타 언젠가 내가 내린 결정을 용서하기를 바란다 암 암 부분이 엄청 많아 아주 부족했었고 다가가 지켜냈을라 암 암 암 암 이곳에 도착하셨습니다. 하여간 몽골놈들이 문제야. 여기 이쁘네요. 왜 눈빨은 없나? 이건 오히려 이 느낌이 더 이쁠 것 같은데? 약간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이 느낌. 이렇게 해서 짧지만 썩게 하나가 끝났네요. 안쓰럽다. 많이. 어떻게 바로 연달아 할 수 있는 썩게가 없나? 요거? 아! 요것도 좀 궁금하긴 했어. 어라? 왜 아직 전투중이야? 됐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저 마을에 있는 어떤 아줌마 를 아줌마의 가족을 몽골군이 모조리 도룩 냈다. 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어? 이 아줌마가 아니네. 다른 아줌마인가? 아! 그거는 켄지어촌이다. 이거는 전에 잠깐 들렀었던 퀘스트인데 이건 뭐지? 내용 좀 보자. 사고방압관이 기이하게도 조용하다. 마을을 둘러보는 것이 좋겠다. 마을 정서하기. 이거 케이크가 좀 귀찮겠는데? 왜? 그냥 네가 말하면 안 돼? 뭔데? 무슨 일인데? 쟤야? 날 보고 왜 도망을 가, 니네? 네가 소타냐? 미안해, 마을. 네가 다이하우스에 살펴봐. 어디냐고, 그게? 아, 니들은 염색장이라고 하면 바로 알겠지. 나는 모르잖아, 외지인이라. 네가 염색장이냐? 소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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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위치해. 다이하우스에 살펴봐. 염색장이면? 어어, 그래. 이런거, 이런거. 이런거 늘어났단 말이지, 보통. 뭐지? 아, 그래서 누구냐고. 얘들아. 이 쪽이 아닌데? 이 쪽도 아닌데? 이 쪽을 찾고, 소타냐? 뭐냐? 바로 옆판으로 가면 되는거였는데. 너는...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떠났다. 왜? 다른 사람은 누구냐고, 몽골, 밴드스. 너희들아, 너희들아, 너희들아. 너희들아, 너희들아. 너희들아, 너희들아, 너희들아. 너희들아. 너희들아, 너희들아. 우리 우리의 자식들은, 고소하고, 손으로 감을 수 없는 것. 너희들아, 소타. 마을을 쫓아라 뭔가 없어졌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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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착탄이네 왜? 이 사람들은 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지 않나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좋겠다 뭔가를 숨어 이곳은 이곳이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몇일 전에 여기 있는 소타가 여기 있는 곳을 보고 이곳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셨는데 너는 잘 말해 자세히 안해 조심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숨어 있는거야 뭐지? 돈이 많다 여기? 핏자국인데? 뭐지 이게? 뭐야 대체? 마을 조사하기로 바뀌었네? 나가면 되는구나 어디? 난 안보이는데? 아... 얘네 정신 나간거 아니에요? 뭐하자는거지 지금? 칼이라는 병이 당했네 얘네가 도적대 아니야? 야 소타야 잠깐만 나와보자 우리 얘기좀 하자 이거 아까 봤다고 하잖아 어디 여기를 찍어줬는데? 이건데? 이건가? 아닌데? 뭐지? 아 뭐해야 돼? 아 이걸 못봤네 큰 그룹에 도착해 누군가 죽였고 누군가 죽였고 누군가 죽였고 누군가 죽였고 어디를 찾아봅시다 어디를 찾아봅시다 어디를 찾아봅시다 어딜 찾아봅시다 뭐지? 누군가 죽였고 뭐있다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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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꽂아서 손에 꽂혔었고 뛰었고 그녀가 죽였는데 그녀 죽였다고 죽을듯이 트랙스 맞게 도착할 수 있어야지 사람들이 많이 죽어있다 방관했다 숨기고 있다 그 농장에 있는 곳에 숨길 수 있었을 것 같았을 것 같았다 여기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히으 닦아 되라니까요 더 없냐니까요 지휘관 지휘관 지휘관이었구나 죽으라니깐 지휘관 그게 머리를 못 맞췄네 다 죽었지? 그럼 무슨 일이었니 대체? 궁금하다 이제 이제 끝났어 제가 너의 집으로 돌아올게 우리는 절대 돌아올게 사고들은 이 녀석들에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워졌다 하지만 많은 그들은 죽었다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워졌다 우리에게 새로운 집을 만들 수 있겠어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워진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에게 주워진다 너의 주워진다 너의 주워진다 데려가도록 눕든거고 우리에게 주워진다 그렇게 꼭 힘을 똘똘 뭉쳐야 뭐 살아남니 많이 하는 마당에 지들만 살겠다고 사람의 사교가 제가 사교가 나 여기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저에게는 제게는 무슨 뜻인지 여자들이 사교가 이 사교가 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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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 내 여러분 모두 제 외모님,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저의 계획은, 소타입니다. 아, 무조건 끊어야되? 내 선택이 아냐? 소타! 아 나는 살려준다고 한 적 없다니까 기다려봐 주인공이 살려준다고 했지 내가 살려준다고 한 적은 없잖아 방금 그 사람들을 잡아가는 걸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죽은 거잖아 그죠? 그 방앗간 안쪽에 있는 시체 같은 게 그런 거잖아 거의 한 20명 정도는 죽었네 근데 눈 앞에서 20명이 죽는 걸 보면 얘네처럼 나는 살고 싶다는 본능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어쨌든 저는 학살을 또 했습니다 자 다음은 영원한 푸른 하늘 메인캐네요 그 후에 그 후에 그 후에 그 후에 그 후에 감사합니다.